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판이라는 곳이 공작이라든지 작전 그리고 조작이 일상처럼 이루어지는 곳이긴 하지만 특히 권력의 쟁취와 관련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치 공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진행되고 있는 작은 사건이나 현상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의구심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0대의 한 젊은이가 권력교체라는 중차대한 대사에서 승리하기 위한 야당의 총사령관으로 부임하는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곳에는 빛도 있겠지만 빛을 가리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짙은 그림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고 권력을 갖고 다투는 여당에서 마치 입을 꼭 맞춘 듯한 모습으로 젊은이의 등장을 칭송하는 지하자 소리가 계속해서 울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칭송의 행진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많은 여건에 속하는 인물들이 젊은이의 등장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그냥 득담으로 받아들일 기회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여당이 보여온 그런 특성을 미뤄보면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거나 조소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아주 젊은 당대표의 등장을 마냥 박수치는 모습은 그들의 특성과는 너무나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더물게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한 젊은이의 등장 가능성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와야 되지만 이에 견줄 만큼 높은 비중에 반대하는 목소리나 비난하는 목소리나 비판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여당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라도 하듯이 어쩌면 위에서 무슨 지시를 받기라도 한듯이 여당의 구성원들 가운데 대다수가 젊은이의 당선은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그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을 저는 정말 귀한 일이다, 괴이한 일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런 판단과 함께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파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조롱을 해야 할 여당이 이준석의 등장에 벌벌 뜨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언론도 동조한다. 연출과 동조라는 그런 단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구성원들이 보여온 행보를 보면 오히려 이준석의 등장에 대해서 찬사보다도 조롱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찬사 일식이라는 점을 의심해 보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홍준표 의원 역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즘 야당 전당대회의 흐름을 보면 꼭 4년 전 탄핵사태 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다. 막후에 보이지 않는 손과 언론의 선동적 보도도 그때와 다르지 않고 매우 의도적으로 느껴집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느껴집니다. 홍준표 의원의 판단이 극히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간주해 버리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치판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 홍 의원의 예리한 지적, 뭔가 탄핵사태 때처럼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라는 그런 지적은 결코 놓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극히 자기적이고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그 무엇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 기어있는 시민들이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유인태 전 의원, 전 국회 사무총장이자 여권의 원로는 5월 31일 날 여권 원로답자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이준석 돌풍은 정치권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민주당 쪽 사람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더라. 이준석이 되면 내년 대선 끝난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유인태 원로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언을 마다하지 않을까? 반면에 나경훈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사건들과 관련해서 아주 폄하합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변 보호용으로 출마했다고 본다.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띄우는 것일까? 왜 나경훈 후보를 폄하하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일까? 마땅히 원로의 말을 선의로 해석해야 되지만 선뜻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5월 28일 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와 주고받은 격려의 말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당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층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기상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덕담을 남길 수 있지만 여건에 속하는 주요 인물들이 거의 전부가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잔사일색의 발언을 내놓는 그런 맥락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도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이준석 후보의 약진이 큰일이라도 났듯이 청와대 모임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확인하는 것도 그다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강병원 민주당 최고의원은 5월 28일 불교 방송에 출연해서 이준석 돌풍을 보면서 놀라면서 또 부럽기도 하고 무서운 현상이다. 국민의 힘이 낡고 고루함이 상징이었는데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모두가 아주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바로 이준석 약진을 아주 잔사로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왜 저렇게 왜 저렇게 다들 저렇게 행동하지 원래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강병원 최고의원 같은 그런 류의 반응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언론 역시 이준석 후보를 미는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뭔가 자기적인 개입이 있지 않는가 이런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의구심과 의욕을 방송에 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과연 현재와 같은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댓글로서 의견을 남겨주시게 되면 전체를 한번 종합해서 과연 이것이 자연스러운 찬상인가 아니면 자기적인 찬상인가 이것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소재나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뭔가 그렇게 명료하지 않는 명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레이스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